혈당을 줄이는 비법 그 다음에 어떤 영양제 먹어야 되는가 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요 아 괜찮으시죠 힘드시죠 식후에 하는 운동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구요 일단 당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먼저 해보자 라는 건데요 식후 1시간 혈당도 체크를 한다 여러분들은 뭐 공부 혈당을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요 식후 1시간 혈당 잽니다 78세이신데요 잽니다 요게 당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실천법입니다 당 수치를 알고 있어야 내가 마음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조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지금 먹어야 되나 운동을 해야 되나 현재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먹는 게 조절이 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먹는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대로 식사를 한다라는 거죠 단백질 보다 먼저 먹어야 되는게 야채입니다 그래서 소스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그냥 야채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야채를 먹고 나면 이제 단백질을 먹는다 그 다음에 단백질 다음엔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즉 탄수화물을 제일 뒤에 먹어라 이게 포인트다 왜 그러냐 라는 건데요 단백질 야채 이런걸 먼저 먹어버리면 포만감이 와서 탄수화물을 줄일 수도 있다 라는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식사를 하고 혈당을 떨어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먹자 이 이유가 뭐냐 탄수화물은 갑자기 올라가는게 특징이다 식사하고 약 1시간 때 가장 많이 올라간다 식후 1시간 정도 되면 거의 다음으로 다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다닌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뚝 떨어져 버린다 약 2시간 정도 가까이 가면 뚝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라는 건데요 단백질은 단백질은 당으로 변화하는 속도 인데요 이게 느리다 즉 3시간 정도 되어야 피크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늦게 먹고 천천히 먹고 이렇게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거 야채다 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당을 떨어트린다고 해서 아침 식사를 잘 안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환자인 거거든요 환자는 골고루 먹는 게 좋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적게 먹는 게 낫겠고 탄수화물도 우리가 먹는 양의 보통 총 음식의 총 양의 약 50% 정도만 탄수화물을 먹고 나머지는 맥질이나 지방을 챙겨 먹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면요 점심때 피크를 친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침을 굶어 버리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파란 색깔 당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아침을 굶어 버리게 되면 여기서 쭉 올라간다 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농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혈관 벽에 달라붙는 당분의 양이 증가다 그리고 개사를 잘 되도록 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400mg 정도의 마그네슘은 꼭 챙겨 먹는다 파란 색깔의 엽록소가 들어 있는 야채 속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새끼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만큼 야채를 잘 못 먹는다 그리고 야채를 먹는다고 해서 거기서 분해가 되어진 마그네슘이 흡수되어져 들어오느냐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야채로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엔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챙겨 먹는 거다 개껍질로부터 추출되어지는 키토산을 먹게 되면 식이섬유질이 하는 기능 등 기능들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키토산 섭취를 열심히 하자 일반적인 야채 속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질하고 키토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키토산은 위장 속에서 녹는다라는 거고요 야채 속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질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빼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키토산 6달 정도 약 3g 이상만 먹어주어도 배추 반포이 정도 먹은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의 양은 하루에 6g 이상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먹는 양도 다릅니다 혈관벽에 당이 못 붙도록 해야 된다 못 붙도록 하려면 이 당을 소모를 해야 되는 거죠 당을 소모를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산소입니다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줘야 되고 내 몸 전체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신진대사가 잘 되어줘야 된다 신진대사를 잘 시켜주는 것이 비타민C고 산소를 잘 공급되도록 해주는 것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잘 떨어진다라는 거죠 운동을 하면 왜 당이 떨어지느냐 하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비타민C는 필수입니다 물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챙겨 먹어야 된다 염분 잘 챙겨 드셔야 신진대사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